전 겨울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 온수매트를 꺼냈어요 다시 그래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불에 파묻혀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너무 좋고 뭔가 날 감싸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도 너무 좋고 추우니까 따뜻함이 좋은건지 원래 따뜻함을 좋아하는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김혜림 남자친구분이 손이 되게 따뜻했나봐요 이 뭐냐 사람마다 온도차가 조금씩 있어서 특히 손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손을 잡거나 맞대거나 그랬을때 차가운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고 그런거 같은데 저는 어떤 사람이려나 물론 저보다 따뜻한 사람에게는 차갑게 느껴질거고 저보다 차가운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지겠지만 왠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따뜻한 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네요 지혜님이 보내주신 이 메시지 때문에 난로같은 손 따뜻한 사람의 손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포옹에 대한 이야기 했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전 개인적으로 포옹은 되게 가벼울 수 있는 어떠한 친근함의 표시라던지 그런 것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해라는 뭔가 이렇게 내가 너한테 벽이 없단다? 이 정도?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 힘들때 꼭 안아주면서 이게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정말 확실한 사실은 좋은 스킨쉽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포옹은 자 오늘 푸른밤 더라이브 함께 듣는 쫑디 목소리 정말 반갑고 좋아요 자이언티의 노메이크업 신청해봅니다 자이언티의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 진짜 좋더라구요 가사가 너무 저는 좋았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메이크업 안하고 꾸미지 않아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난 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겉모습 말고 그런 너의 수수하고 평소에 편안한 모습마저도 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이 노메이크업이라는 말이 화장이랑 어떠한 겉칠의 겉모양이 겉모양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왠지 그 안에 있는 너의 어떠한 생각들 마음들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남들이 볼 수 없었던 너의 이야기 남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너의 추억들 이런 것을 함께해서 너무 예뻐 나는 이런 걸로 이해가 돼서 되게 중의적으로 노메이크업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1201님 아는 너무 졸려서 계속 자버렸어요 앞으로는 안 자고 들을게요 라고 아니에요 주무시면 졸려야죠 아 주무시면 졸려야 저래 주무시면 졸려야죠 나도 졸린가 보다 졸리면 주무셔야죠 그래요 푸른밤 계속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듣다가 주무셔도 전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해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고 다시 듣기로 해주셔도 되고 그냥 못 들으시다가 이렇게 또 과제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늦은 시간이니까 언제든 여기 12시부터 2시까지는 제가 이곳에 있으니까요 생각나시면 언제든 와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안 자고 들을게요 이게 너무 귀엽네요 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끝나네요 그렇게 1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다니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누그러뜨리세요 네 어쨌든 어쨌든 방송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신가봐요 음 TV 많이들 보시는구나 네 제가 사실 TV 프로그램을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어려워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일적인 부분은 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서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좀 뿌듯한 느낌? 네 나가기 잘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 백현주님